. . . . . . 야 이거 큰일났는데? 야 이거 너무 느린데? 숨을 곳은 찾아야겠어요 위로 위로 올라가요 이거 신경가스 가지고 샘차에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신경가스 좀 사지 왜 이걸 훔치고 난리야 철길로 가자 철만은 달리고 싶다 어디까지 따라오나 보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니들이? 과연 경찰들이 이리정도 깡이 있을까? 법규! 법규 지켜라! 땡땡땡인 것 같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요 오케이 깜빡인다 가만히 숨어있자 검은 프로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다 성공 이 정도는 돼야죠 도망가려면 음악이 바뀌니까 벌써 내 머리에도 창의력이 생겼어 밤 좀 안됐으면 좋겠다 이 와중에도 주식을 확인하는 나의 여유로 내 포트폴리오 어? 괜찮아요 좀만 더 기다려봐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니야 0.6% 떨어졌어 0.6% 저거 간에 원래 저렇게 개미들을 흔들려고 작전 세력이 저렇게 미리 살짝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매수하면서 미소님 왔습니다 검은 프로필인 것 같고 패드로 가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 배워서 그래 내가 잘 보십시오 이제 히퍼님과 이제 작전 세력이 이제 저거 제대로 올린다고 내가 풀면 정보 받았어요 정보 어 저런 분야님 왔습니다 아 여기 있어 작전 세력이 있어 여기 이럴때 개미들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이럴때 개미들이 흔들리면 끝장이야 돈 벌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거죠 됐어 황색 코닝과 펭크로마을 감사드리고요 검은 프로필인고요 레스트 수명가스를 구해왔어 그래 쫄따구들한테 알려 어 지나갔다 어 날 지나갔다 낮에 타는 거야 이제 오니은 다들 아시는대로 상점을 털기 위해서요 계획은 간단하지 우아하고 한글로 써진 패치 좀 봐라 링테딩 워어 펭크로마을 감사드리고요 더운 프로필인 것 같고요 우리 서로를 잘 알게 우리 사회에 맞춰서 우리 사회에 맞춰서 자세스코옷으로 갈아입었죠 우리 사회에 맞춰서 모든게 잘 어울린다 음 아 페치 봐라 헷걸 페치 어 저 해커 여자분 저 팔에 문신 봐 어 저 해커 여자분 저 팔에 문신 봐 내가 이제 도둑들에 갠거지 김윤식 가자 들었다란다님 와요 어우 위풍당당한 걸음걸이 너바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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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에 탑승하자 난 그냥 차에 타고 가는건가봐 가기전에 마지막으로 주식 한번만 더 확인하고 갈까요? 날이 지났으니까 자 여러분 까먹었습니다 따라라라라란 딴딴 딴딴 따라라라라라란 어어 좋았어 야 얼른다 역시 이럴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작전세력이 지금 아까 한번 흔든거라니까 벌써 이익 봤어 2달러나 봤어 2.5달러나 지금 총암 3.5달러나 봤죠 되고 있어 네 되고 있죠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말만 들으시면 돼 버거샷 사세요 버거샷 아 가스를 조금만 사용해야 돼 조심조심 우리까지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거죠 검은 프로필인거 같습니다 저 저장 뭐 자동저장이 있으니까 뭐 네 게임 잘 만들었네요 어 경찰 조심 경찰 조심 속도위반도 잡나 거운 프로필인거 같습니다 주식 많이 떨어진거 사는게 대박일텐데 나중에 한방에 주식 며칠 묶어놨다가 한번 해봐야겠어 이리이비하면 안돼요 아아 조직원을 자주 이용할수록 해당 조직원이 실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목숨 편하지 않고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그럼 이런 안좋은 애들을 더 키워서 쓰라는 얘기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안좋은 애들을 키워서 쓰면 나중에 되게 이익이라는 얘기야. 아 그러면 좀 후진 애들을 데리고 올걸 그랬다. 나중에 좀씩 줄 수 있게. 어 진짜 잘만들었다. 다 왔어요. 아 좋은 애들은 더 능력시가 빨리 오르는구나. 어! 흑인됐다. 프랭클린. 얘 맘에 들어요. 얘가 진짜 똘똘하고 애가 개념도 있고 약간 좀 거칠어서 그렇지. 머리 잘 굴려. 눈치 잘 보고. 머리 스타일을 내가 콘래드로 해줬어. 가자. 아 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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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세스코 팀이니까 괜찮아요. 의심이 아무도 안 받을거야. 방역하러 왔는줄 알거에요 아마. 아 외국은 뉴욕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대요. 내가 다큐멘터리 봤는데요. 뉴욕 장난 아니야. 식상해. 바퀴벌레들이 장난 아니어서 이런 방역사람들을 되게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 승리 세븐콘이 왔어요. 뉴욕에 사람보다 바퀴벌레가 더 많대요. 그래서 이런 방역업체가 되게 많나보더라고. 어 에런을 누른 상태에서 신경가스 아 저 안으로 딱 넣어야돼. 이거 뭐 포물선 같은 거 안 떠? 아 됐다. 아 그냥 점 하면 되는구나. 두 통만 그냥 점으로 저기 하면 되는구나. 네. 굿. 아 아 신경가스가 저기로 들어가죠. 우린 조용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이 방법이에요. 거친 방법을 했었으면 쳐들어왔겠지? 폴뜨기님 고맙습니다. 가자. 자 다 셈 치자고! 야 신낸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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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시간 없어! 다 야 스윙 들어온다 스윙 들어오어. 야 스윙. 야 빨리 스윙. 스윙 더 빠르게. 후후! 1분 30초. 1분 30초 동안 최대한 많이 흡쳐야돼. 아 그래서 좋은 해커가 필요한거구나. 자 박스 빨리 탁스리. 1분 20초. 또 하늘 다 부짜기tr. 퐁살린 뭐하여? 아 우와iers learn. 으이는 멀리서 피해가 필요하군요. 우리 정체를 더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5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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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만 5분만 5분만 6분만 5분만 5분만 2분만 이 놈이 왜이렇게 까지? 3분만 5분만 됐어! 다 됐어! 오우 야 5,000달러 밖에 안돼 결국 아까는 뭐 반지 하나에 만 달러를 했더니만 이 자식아 어디서 감히 우리는 잊어버리는게 좋을거야 이번일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네 얼굴 다 봤으니까 아니 무슨 아까는 반지 하나에 만 2,000달러 이하는 없다면서 지금 훔쳐보니까 막상 훔쳐보니까 4,600달러 밖에 안돼요 한 500만원 정도 되는거지 야 이거 완전 우리 다 장난아닌데 이 오토바이 한 번 잘못 부딪치면 바로 훅 갑니다 유빙 크림님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걔 따라가면 되나? 오 별 병 잠깐 초콜릿고 마야 호호호호위 이 rainfall atically 기기를 맞추고 kinda 아いう 야야야야야야 큰일날뻔했네 야 이런 지하도까지 다 뚫어놨냐 손을 잃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드3 같다 다이아드3 오면 이런데로 도망가거든요 오 호우 근데 제가 이쪽에 없어진 것 같더라 잠시만. 내 후치가 잃은 거구나 내가 어디 들어가지 사지 않냐 널 기다려야 돼 월화야? 전혀다고 말해 아 460만 달라고나? 아 그러네? 네 460만 달라고나? 저게 점이 아니네 포인트가 다운표네요 오 그렇군 야 쩐다 리얼리티한데? 어 흠하구나 어허어어우 네 거의 50억 훔쳤대요 아 나 코가 질어 코가질없다고! 특수능력이 뭔데? 특수능력이 뭔데? L3 R3 아아 아 이런게 있구나 샤프라님 고맙습니다 타임슬립이구나 느리게 하는거구나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조종할때 더 멋있게 조종할수 있게 하는거구나 아 저 왼쪽에 떴었어요 운전하느라 바빠질거 같네 다른바 ft 뭐야 아 이제 바뀌었어 아 이제 프랭클린으로 바뀌었어 마이클로 바뀌었어 마이클로 야 이거 봐라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어우 야 밟아버리네 야야 조심해 됐어 경찰차 박살냈어 직결지르가기 때문에 경찰 처치하래 삐키세요 아야야야 경찰 어떻게 저거 어 우리가 나보고 건설하는 얘기 아니구나 내가 막아주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바뀐다 아이차 막아주고 오토바이 보호해야죠 네 탱커해야지 탱커 우리 도적들 도적들을 보호해야지 동료야 동료 한명은 넘어져서 잡혔어 앗 쒸 내가 더 좋은 카치맨을 받았어야지 스코어의 부분에 대해 무엇이냐 내가 잡았다 그럼 오히려 잘됐네 네 F가 프랭클린이겠지 아 이 안에 타고 들어오는구나 야 이거 치밀하다 진짜 근데 이 차도 벌써 근데 이 차도 벌써 다 눈에 띄는데 번호판이랑 다까였을텐데 그죠 어차 어제는 총잡이가 없어져서 우리 몫이 늘었어요 완전 땡큐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돈 완전 많이 벌었다 그럼 벌써 그 미션은 끝난 거네 의외로 그거 되게 별로 안 걸렸네 돈 갚는데 우리가 해냈다고 좋았어 하하 빅도 다 갚았고 말이야 목도 톡톡히 챙겼지 됐어 아 쥔 나죠 군 허허 아 보속이 팔려야지 몫이 송금되는구나 희망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깡좋아 어 저 장모를 이제 어떻게 파는지도 되게 애매할텐데 저런게 훔친다고 당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런거 장모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면 저런거 훔쳐봤자 의미가 없는 일이지 저런 보석같은거는 다이아몬드 하드 특격 성공 오와 쩐다 아 마드라주한테 지불해야 될게 이.. 250만불 날라갔어 돈 완전 많이 나갔네 난 얼마 남았어요 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19군방송 뭐랄아빠 자여러분들 미안합니다 19군방송 셋 리포님가 와서 리포님을 모아요 로그인해두세요 로그인 쉽게 말할 수 있어 테니샤, 나 갈게, 알겠지? 내가 변화할게, 내가 말할게 너는 못둑게 말할게 어, 미안합니다 19방송 잠깐 틀었었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르면 몸을 기울여서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우리 방송에서는 안 봐요 여러분들 저 보고 싶으시면 따라 보세요 리얼파랑님 고맙습니다 자, 오케이 워호호호호호우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어휴, 섹시한 들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19금 다시 풀었어요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을 누르시면 어, 이방은 뭐지? 19금 풀었기 때문에 안 돼요 네, 19금 다시 풀었어요 당장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 어우, 다행이다 저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딴 데 가서 보시면 되겠죠? 저거 별거 아니네요, 홀리곤들 저거 그냥 저거 있는 게 뭐 어떻다고 그죠? 네, 별거 아니네요 저희 방송 유효 방송이라서 저런 것 까지는 안 봅니다 미안해요 저게 이제 왜냐면 아프리카한테 19금 안 걸고 방송해도 된다고 그랬거든 디오스 님 왔습니다 대신 너무 야한거 나올 때는 19금 걸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찮으니까 19금 걸면 이제 다른 분들 못 보시잖아요 그죠? 네 이 게임은 물론 이제 미성년자가 해소는 안 되는 게임이긴 하지만 저걸 막는다고 또 안 보는 것도 아니고 19금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네 대충대충 폭력적인 것만 봅시다 야한 거야 뭐 여러분들 집에 수두룩 하잖아요 아 주식? 잠시만 주식 확인해 마이클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우측 안에 추천 버튼 한번 하시면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소울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우리 이모들 하트 아 우리 이모들 하죠 아아 네네 갑니다 아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저거 뭐야 인사 아우 라마 아우 또 그 같은 놈 또 왔어 아 그래 라마 아니엄 하ified 아우 ن이가 보고싶었어요 아 보고싶었어요 쟤가 레스트인가보다 아 딴거 어쨌든 얘네들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 얽힌다면 차라리 마이클이 났지 거물급이 났지 이런 잔챙이들은 골치만 아프죠 사고만 치고 그 사람 중견인가 본데? 나의 만나보다 이 사람은 괜찮아 괜찮아 너 계속 생각해봐 그냥 계속 생각해봐 ㅅㄲ 넌 너넨 ㅅㄲ ㅇ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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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ㄲ ㅈㄲ ㅇㄲ ㅇㄲ ㅇㄹ ㅇㄲ ㅇㄲ ㅇ 그 대신 너무 자주 써서 그렇지 아 홀리법도 있지 성스러운 법도 있었지 뭐 해변가 뭐 이런 것들 있었지 평없는 행정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땜도 있지 땜 평화의 땜 몽마렛트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봤자 욕 별로 안되네 얘네들 쓰는 것들 보면 초코트린인 것 같습니다 야 총 많다 총도 개조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 펌프샷권 이거? 펌프샷권과 플래시 플래시 따라서 굿 소음기 필요 없겠지 이거 두개 사면 되겠죠 아 저기 샷권에 소음기라는게 말이되 근데 재활용센터로 가죠 6시간 만에 못 깨겠지 어떻게 깨 아 이거 뭐야 이거 내 차 아니야 아 차도 부술 수 있구나 야 쩐다 아 역시 GTA다 내 차고 나발이 없어 내 눈앞을 가로막는 것들은 뭐든지 부순다 자 아 샷권에 소음기 달 수 있어요? 와 진짜 산창은 뭐 꽤 많이 있던데 역지통생인 것 같습니다 긍정의 힘을 농파하고 있어 너희들 아니지 사실은 말이야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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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읽다가 자막 읽으면서 운전하는게 진짜 힘드네 미국애들은 진짜 부럽다 이걸 그냥 귀로 들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사실 귀로 들으면서만 이게 운영해도 되는건데 자막도 좋지만 확실히 불편해 우리도 이제 GTA처럼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잡혀가겠지 폭력적인걸로 부산 조폭 오 전라도 조폭 어디 경상도 조폭 강원도 조폭 다 불러다가 녹음시키는거지 흠이이이이이이이 버벌렉에 배떼지를 찢어서 내장을 쏙쏙 뽑아가지고 순댓국을 만들어 볼렴께? 막 이런거 전라도 조폭이랗 하하하 하 하하 돼지고 싶냐 막 이러넘 야 그런거 전라도 여긴 원래 좀 길잖아요 진모님 고맙습니다 스냅코만 빠진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뭔 소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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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에 빠졌어 아 갱들이 왔어 아 또 이 멍청이들이 또 아우 멍청이가 또 사고쳤어 또 아 고 어우 야 크래쉬 쩐다 고 고 야 샷건 쩌는데 고마워 잠깐 완전 쩔죠 어 구급이야 뭐야 오 원샷투킬 야 쩐다 살려줬어 얘 야야야 아우 자식아 고마워 어퍼져 나 줌 꺼졌네 에너지 없다 아 우리 편 애들도 잘 맞히는데 됐어 고 머리 들어 그렇지 고 오 오 오 야 이거 샷건 쩌다 아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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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님 고맙습니다 오 샷건 완전 좋다 이 후레쉬도 맘에 듭니다 완전 밝아 진짜 후레쉬같애 아이고 숨어 춤추는 유인님 고맙습니다 오드린이 고맙습니다 오드린이 고맙어요 해노라 전투가 너무 쉬운거 아냐 근데 자동조준 때문에 한 번 숨었다가 하면은 조준이 바로 돼 미안해요 여러분 자동조준 스토리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불타고 있다 쟤 이거 불타 죽는다 김내랑님 고마워요 이거 근데 이게 조이패드라서 어쩔 수가 없어 됐어 마무리 완료 떨어지는거 봐라 아 아 경찰까지 왔어 난리났다 진짜 땅감에서 배지가 않아 아 아 아 아우 사람살려 아 불 붙었어 내 몸에 불이 붙었다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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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뻔했네 대박 아 어 음악바람 젤 비상배 야 빨리와 어 어 헬기 떴다 반장 하겠네 뭘 처치 헬기를 아 개쩌네 한글자막 by 한효정